눈이 4개인데요? 눈이 4개는 게 안 맞고요? 네, 가짜지. 우리 어머니, 어우, 지금 아주 멋있습니다. 먼저 시간 한번 내십시오, 같이 보여드려야 되나갑니다. 오늘 주인공인 우리 지네리 선어마디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네리 콘서트는 강화나 사람 나눔이라는 부재로 열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주인공인은 평소 다문화 사회의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콘서트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셨고 외에도 정말 많은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가수는 미모로 실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로 실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이런 행복한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네리의 빛나는 활동,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주시고 특히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네리의 히트콕 모음을 여러분들에게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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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